파워 단계 조절하시면 되시구요. 정통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SMP를 찍는다고 하시면 얘는 뭐 스피드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. 스피드는 뭐 조절하시면 빠르게도 하실 수 있고 느리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럼 얘는 이제 작은 노트야. 모드를 바꾸면 돼요. 그러면 한 번 때릴 때 숙소 들어가는 양과 두 번 때릴 때 숙소가 들어가서 기다리는 시간과 조금씩 편해져요. 정통으로 보통은 요렇게 딱딱딱딱딱 찍으면 정통으로 우리 찍는 요렇게 딱딱딱딱 작은 노트의 느낌이구요. 중간 노트 후면에다 틀리죠. 요렇게 네 번 찍으면 그만큼 숙소가 더 많이 들어가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숙소가 더 커져요. 세 번 네 번 커지고요. 두피가 뚫려야 되잖아요 일단 심층 표피 진피 상부층에 들어가야 되니까 파울 사람마다 다 틀려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요. SMP 테스트 안 해보시면 안 돼요. 뒤쪽으로 먼저 테스트를 다 해보시고 도트 조정하시는 거예요. 뒤에 파울 이렇게 조정이 되어있어요. 요런 건 많이 해보셔야 돼요. 요게 지금 들어가는 게 도트 정통 SMP의 도트 느낌을 낼 수 있는 정통 기법이에요. 큰 도트, 작은 도트, 쨍한 도트 다 표현할 수 있어요. 지금 많이 알려지신 컨티뉴스 모드 다다다다다 미세도트 요거 헤어라인 위주 기본적으로 파워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파워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오토 같은 경우에는 니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기능이 있어요. 헤어라인은 1mm 정도에 맞히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요정도에 맞히시고요. 요정도에 맞히신 다음에 얘는 이제 주입하는 방식이에요. 3시-4 4시 8 3 감사합니다.